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가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강아지가 상처받거나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와 태도로 사과하기 첫 번째 방법은 목소리와 태도로 강아지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강아지와 눈을 마주친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전해주세요. 강아지는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심 어린 태도와 말소리가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강아지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것은 사과의 표시로써 효과적입니다. 강아지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사과하기 두 번째 방법은 행동으로 강아지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강아지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과를 표현하기 위해 강아지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 것으로 강아지에게 우리의 사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사과하는 것은 강아지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과 관심으로 사과하기 마지막으로 시간과 관심을 통해 강아지에게 사과하는 방법입니다. 강아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강아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놀이를 하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강아지에게 우리의 사과와 애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시간은 강아지와의 유대감을 다시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려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은 우리와 반려견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소리와 태도, 행동, 시간과 관심을 통해 우리의 사과를 전달하면서 반려견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행동은 반려견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 더 나은 향후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사과와 애정을 전달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